2번을 이기면 도전이 끝나는 겁니다. 이번 WCG 2005의 첫 번째 결승전이 펼쳐지는 금메달에 걸려있는 DOA 부분 여기 있는 SM 역시 이건 싱가포르 선택 스트로부터 생생하게 여러분께 중계를 해드립니다. 바로 이 선수 싱가포르 대표 엄청난 박수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박수 선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에 왜 우리 한국 선수가 없고 일본 선수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 선수가 1위 선수가 원래 주 캐릭터로 쓰고 있는 장인한 캐릭터를 싱가포르 선수가 있죠. 일본 선수가 있죠. 지금 시작됩니다. 먼저 이제 할아버지 캐릭터가 바로 캠프에요. 지금 일본 선수가 잔디 캐릭터인데 잔디 캐릭터의 특징이 바로 적어요. 한 번 연다가 끝까지 불고 지금 에너지 바가 많이 빠졌어요. 마지막 DOA 컴보 반격기 좀 걸린거죠. 반격기 자, 가운타가 비운 다음에 마무리 1등을 앞서납니다. 역시 DOA 부분은 일단 띄우면 안 돼요. 몸이 뜨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태 한 번 걸리면 빠져가기가 힘들어요. 벌써 6번 다 들어갔거든요. 벌써 체력에 40번 정도 깎았습니다. 하지만 아래쪽 4단 내리치고 이번 시간부터 앞서리칩니다. 여기서 또 컴보라 크린치 까리트 더 됐어요. 반격기를 들어가면서 상담 받기를 했는데 얼마 안 나왔습니다. 마지막 한타! 테일러 1대 3점 자, 싱가포러스 이기면서 지금 이것 선택스의 테로완전 환호성이고요. 컴보라트는 반격기 들어왔는데 잡기를 들어왔는데 못 잡았어요. 들어갔습니다. 하이카운터 들어갔고 뒤잡혔고 체력 마이파에서 싱가포러스 선수 왼쪽이 싱가포르도 하나 버릇 캐릭터 그렇죠. 다시 티롱 3번, 4컴보 5컴보 6컴보 크리스컬 들어왔어요 크리스컬! 네! BOE는 링아웃이 없습니다. 링아웃이 없고요. 떨어지면 체력게이저가 다 흘리고 계속 이어서 싸울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뛰우고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역시! 양쪽도 한 방. 컴보! 역점 더! 역시! 역시! 잔리크린러스 강점이 바로 어디에요? 한 방 맞아서 끝나는 건데 아, 이번에 큰 공격들이 나왔을 때 데미지가 지금 30% 이상 넘어 들어갔어요. 다시 비우고, 하단 잡고 들어갔죠. 두 컴버 하이 카운트업으로 들어갔죠. 저게 바로 완벽기에요, 저게 바로. 아, 이러면서 이 첫 번째 라운드. 다리 들고, 다리를 치는거에요. 그러니까, 그 캠프 캐릭터, 싱가포르 선수가 다리 공격을, 중단 공격을 들어가는데, 싼니 캐릭터가, 일본 선수 캐릭터, 중단 막기를 했기 때문에, 반격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파이커드업으로 들어간거에요. 네, 언제나 마찬가지로, 카운터는 더 많은 데미에서 한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일본 선수가 일단, 산발기 선수에서 한 경기 가져온거 아니겠습니까? 네, 게임 스코어 1대하고, 이제 앞서나가면 일본 선수가. 자, 그리고 이런 대저격수 게임으로 일본을 안합니다만, 어, 포파, 설권, 진짜 우리 한국 선수들이, 뭐, 신동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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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 선수와 함께. 아, 우리나라 선수가 지금 2무대에 올라오지 못해서, 굉장히 안쓰러워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중단, 중단, 중단. 아, 카운터 들어갔죠. 아, 반격도 제대로 올랐어요, 이번에. 네, 트윈트 컴버. 아, 또 하나, 하나님 앞에 하나. 네, 그렇죠. 네. 다시 중단, 2, 2컴버. 아, 이렇게 밀려면 안 됩니다. 아,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밀려서 뛰어야지, 뛰어야지. 아, 방역도 들어서, 방역기 3번, 6컴버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일단, 하단 보시면요, 하단. 아, 아, 천사 케이너. 아, 시험 부족도 안타깝습니다. 다시 안무는 되었고요. 오, 크레쉬까지 터지고. 아, 지금 시험 부족도, 7컴버. 8컴버, 8컴버. 가운데블로 걸렸죠 좀 전에 대프 캐릭터 싱가포르 선수가 중단 공격을 한 다음에 바로 스폰설턴 들어갔는데 근데 잡기를 들어왔어야 되는데 거리가 떨어졌었어요 지금 차근차근 접수를 얻어내고 있어요 가운데블로 가진 안되죠? 잡고 안잡혔어요 안잡혔어요 중단 연타 하지만 데미지 없었고 잡아서 한방위 한방 뚫고 한방 동작 동작만 들어왔습니다 싱가포르 다시 세번째 경기 가운데블로 들어오자마자 툭 하단 조심해 하단 잔리 캐릭터의 강점이 굉장히 빠르고 상대방이 헛점을 빨리 이뤄졌어요 다 컵고 손으로 몰아넣고 하단이 즐거워 하단 반대 뛰었죠 병에 몰아넣고 여기서 경기 비슷하게 돌아오고 있어요 싱가포르 선수 조심해야 돼요 아까도 역전승을 한 번 당한 적이 있잖습니까 더욱이 체력거리기입니다 체력 걸면 안나 봤어요 이제 컴보를 하면 거의 뜨나요 아크에티가 터뜻었죠 4단 막역권 기원가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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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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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입니다 자 게임 중보다 역전하겠다 싱가포르 선수 1회 지금 완전히 지금 완전히 이쪽은 싱가포르 분위기입니다 싱가포르 분위기요 그렇죠 일본 선수 일본 선수 왜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일본 선수 여기 서기도 또 하나 저런 세력 마이파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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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이용합니다. 또 또 역전. 또 각광고. 오컴버 개요. 오컴버 개요. 역전에서 역전. 자, 개포 캐릭터 대선 역전. 이곳도 역전. 싱가포르. 1대에서 역전. 2대 마지막 3단속으로 갑니다. 일본 선수는 위축되겠어요. 너무나 일방적인 응원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의 골투기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싱가포르도 올라갔지요. 싱가포르도 올라가냐고. 아주 공개전망자들이 거의 예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럼요. 지금 잔민아 캐릭터의 강점과. 개포 캐릭터의 강점을 너무 잘 썼어요. 모두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시작했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다시 뛰어서. 손을 멀어났어요. 6회전. 또다시 들어서. 감 잡은데 헝그라운드에 2점. 제너로 3부딜 깎았어요. 아, 저 아단. 들고 아단. 지금도 크리티컬 걸어놓고 계속 연타 들어왔는데. 싱가포르 서서 경기를 너무 잘 안하고 있어요. 네. 체력이 밀렸어요. 체력이 땅. 아, 여기서. 다시 아래쪽. 아, 저 기술. 소위 일부의 팬들은 사기기 싫으냐고. 또 나와야 돼요. 한 번 뛰어서. 아, 여기서 컴버 끝났어요. 다시 뛰어서. 아, 벽으로 멀어져. 아, 벽으로 멀어져. 또 뛰어져. 안 뛰어요, 안 뛰어. 코나 몰아넣고. 어, 카운터. 가드가 되고 있었어. 네. 카운터. 아, 여기서. 한 방 승부, 한 방 승부. 1번 한 방. 잡아서. 꺾어서. 오,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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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 경기 나갔습니다. 한 경기만 이기면 바로. 금메달이에요. 금메달이에요. 1번 더 금메달이에요. 3점. 아, 손. 다시 이게. 더. 맞죠, 1,5점. 다시. 아, 체력 반주러. 체력 반주러. 이번엔 하이 카운터 올렸었어요. 반격이었죠? 맞습니다. 싱가폼이의 위험에 합니다. 싱가폼 선수 위험해요. 하이 카운터 부터 다졌고. 아, 반격이 올렸어요. 네. 체력 반으로만 쫓어 왔어요. 아, 꺾이고. 한 방 점도. 한 방이 더 급하게 1번 올라갑니다. 개현. 개현. 역시. 전기가 끝났습니다. 아, 일본 선수와 싱가포르 선수가 벌졌던 TOA 결정전 결정전 다음 명승이었습니다만 결국 싱가포르 선수가 일본 선수를 자만해지는 못했습니다 싱가포르 선수는 모두 최선을 다했고요 본인의 각국의 캐릭터 성격을 잘 살려줬어요 싱가포르의 윌트 자전수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진짜 덕덕민과 신의 육으로 이어졌던 대전격투 게임의 강도 우리나라 내년 WCD 2005 대전격투 게임은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